안녕하세요 인사나 몸필 봄나 그 무슨 사연 있길래 그리운 일 눈앞에 두고 서로와 만날 수 없나 즐겁지요 봄한 자로 산불로 지은 자로 백년을 하루같이 남양을 믿어요 가슴만 치는 구부나 나 인사나 몸필 봄나 그 무슨 사연 때문에 그리운 일 눈앞에 두고 그 품에 안길 수 없나 옆에 종부 이 부종사 여자의 길이 건물 내 어휘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휘에 떠났던가 내 어휘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휘에 떠났던가 내 어휘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휘에 사랑했던가 내 어휘에 사랑했던가 내 어휘에 사랑했던가